고기가 도화지 같아. 맛있는 도화지. 뭐를 올려도 다 그리미지. 이게 마치 고기가 한지 같아. 이끄지가 싹 들어가는 게 마치 하얀색 물감 같아. 그만해. 포실랭. 돈마호크와 잘 익은 김장김치만으로 기가 막힌 메뉴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음! 와사비와 시즈닝도 같이 들어있군요. 돈마호크는 인당 최소 한 개씩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 둘, 셋, 네덩이에 큼직하고 두툼한 돈마호크는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을 닦아주고요. 고기와 같이 온 시즈닝을 뿌려서 톡톡 두드려줍니다. 양면으로 꼼꼼히 잘 뿌려줘요. 일단 자고 있으렴. 고기는 준비가 되었으니 두 번째 주인공인 김장김치를 꺼내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야채는 취향에 맞게 썰어서 넣어주면 된답니다. 저희는 파와 양파 그리고 고추를 썰어 넣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지져봐요. 음! 겉면이 예쁘게 잘 익었네요. 고기를 구우니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받은 포실러들이 개떼처럼 모여듭니다. 고기로 기름칠된 냄비에 양파와 고추를 깔아주고 돈마호크, 김치, 또 돈마호크, 김치 순서로 쌓아줍니다. 그 위에 김치 국물을 부어준 후, 쌀뜨물로 냄비를 채워주면 이제 푹 끓여주는 일만 남았다구요. 쉽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돈마호크 김치찜. 기다리는 동안 포실러들은 거실에 모여 포실랭을 시청해요. 김치찜은 1시간 정도 끓여줄 거라 더 기다려야 해요. 다같이 모여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게임을 합니다. 중간중간 김치찜도 확인해주고, 파를 넣어 조금 더 푹 끓여줘요. 다들 손이 엄청 바쁘네요. 어느새 김치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돈마호크 김치찜을 더욱 완벽한 조합으로 먹기 위해 계란후라이를 만들어 각자의 밥 위에 올려주는 준비가 필요해요. 역시 뭘 좀 하는 포실랭! 돈마호크는 커다란 개인 접시에 한 덩이씩 올려주고 김치찜은 따로 큰 그릇을 꺼내어 함께 덜어먹을 거예요. 와, 앵글에 다 담기지 않는 큰 한 상차림! 김치찜만으로 이렇게 풍성한 식사가 가능하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 시작! 김치찜을 우아하게 나이프질해서 먹는 품격! 포실랭! 오래 끓인 만큼 부드러운 고기! 숟가락에 김치랑 같이 얹어먹으면 어때요? 음! 미쳤어,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보라는 말에 다급해진 포실러들 출동! 돈마호크를 채로 들고 김치를 말아먹는군요. 와! 그죠? 그냥 빨리 먹어보라는 말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고기, 겁나 무거워. 아, 미쳤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솔직히 이건 배 안고파도 먹을 수 있다. 다섯 번 먹을 수 있다. 칭찬하랴, 먹느랴. 입이 두 개라도 모자라 보이는 포실러들인데요. 그렇게 맛있어요? 김치와 고기와 노른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야, 이거. 그 최고의 조합! 내 입으로 들어가신다. 아, 계란 두 개 할 거야. 어, 장난 아니고. 그거죠, 찐찐이야. 오늘 찐찐이야, 우리는 연기가 아니야. 사실 돈마호크는 구워서만 많이 먹잖아요? 김치찜으로 먹어도 전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꿀팁에 내가 베스트라만 다음에 자기 왔을 때 이거 해달라 할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먹는 집이 없는 거지, 지금. 돈마호크는 꺼먹기. 그치, 그치. 나도 이거 쩌 먹는다, 그게 내 처음에 좀 몰라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겹살이나 먹살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랑 느낌이 너무 잘해. 국물도 회순 단백질. 그냥 입에 딱 꽉 차. 새로운 요리에 입이 너무나 즐거워진 포슐러들의 끝이 없는 칭찬 타임. 이거는 손님 초대할 때 대박이야. 그냥 압도하는 거지. 쉽고. 쉽고 간편하고 맛있기까지 하니 손님들이 좋아할 수밖에요. 와, 미쳤지? 김치도 너무 잘 익었다. 상호가 입히면 이렇게 찍어. 응, 우리는 너무 급해서한테 건배 안 했어. 이거 조합이 미쳤다. 계란 노른자 밥이랑 김치랑 고기랑 이 조합이 진짜 미쳤네. 딱 조합.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짠다는 거 아니죠? 지금 봐봐, 저기 다들 손이 개바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짠! 너무 맛있어, 너무 급하게 먹었지. 입에 가득 찬 즐거움에 급하게 먹었지만, 그 감동은 그대로 공감이 가능한가 봐요. 계란은 얼마든지 셀프로 해드시면 된다. 아사비를 조금만 넣어 먹으면 또 마저 와볼게요. 추천해주는 조합대로 바로 먹어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두 손을 꼭! 이게 좀 좋았다. 이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와사비 살짝 올려놓으면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살짝 그러면? 어머어머! 맛있어도 천천히 드셔야죠. 괜찮아? 괜찮아. 그만 좀 거갑지로 먹어. 천천히 먹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가 도화제가 안 돼. 아시는 도화제. 도화제를 왜 먹어? 물을 올려도 다 그렇게 되죠. 아유, 무슨 그런 기회를 해요? 뭐야? 아, 맞아. 얘 마치 여기가 한지 같애. 그 위치가 싹 들어가는 게 마치 하얀색 물감 같아. 그만해. 약간 이거는 새로운 음식 같아요. 딱 그 느낌이야.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깐 도화지에 한지에 물감까지 말하더니 바로 갈아타네요. 그러나 저러나 김치 리필이요. 이 김치 어머니 거야? 응. 어머니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시나? 너무 배부른데 나 지금 못 끊겠어. 응? 개껌 듣는 감독님. 아, 근데 너무 배부른데 밥 하도록 다 먹고 싶다. 우리 지금 너무 급하게 먹고 있긴 해. 나 정말 천천히 먹어. 30분도 안 돼 봐. 불량 챙겨야지. 그러나 이미 포실러들에겐 불량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거 그냥 김치만 먹으면 되게 맛있어. 맛이 깔끔해. 와. 포물 닦아. 다들 입에 묻히고 코 나오고 난리난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놀러오면 해주자. 해주고 싶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놀러오는 건 없잖아. 아니, 감독님은 왜 저렇게 뼈에 집착하는 거죠? 저러다 저걸로 하모니카까지 불겠어요. 저거 왜 저 사람 빨아먹어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원래 LA갈비드나 뼈부분 제일 좋아해. 살코기 좀 빼내고 비계 살짝 빼내고 노른자 살짝 얹는 다음에 김치 이거 줄거리잖아. 이거 한번 줄줄줄 알았으면 쏙 넣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루만 당장 좀 필요가 싹 가지지. 그치. 이제 다음 주도 힘내야지. 배가 불러오니 행복도 찾아보고 다음 주도 힘내자며 식사를 마무리하려는데요. 나 밥 두 숟가락만 더 넣어주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식사시간. 감독님마저 밥을 더 달라며 네버엔딩 돈마우크 김치찜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찬 먹는 데는 끝이 없다. 포슐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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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